네, 다시 잠실 학생 체육관입니다. 1월 31일, 2019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을 바로 코앞에 남겨둔 상황에서 잠실 학생에서 오늘 SK와 KCC의 5라운드 대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프닝 막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두 팀의 상대 전적은 2승 2패인데 하지만 KCC가 이곳 잠실 학생에서는 11연패, 거의 4년 전에 최근 승리가 있었을 만큼 이곳에서 KCC는 기분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원정끼리에요. 하지만 KCC가 최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복수를 할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KCC의 현재 분위기 하늘을 찌릿합니다. 3라운드부터 라운드별 승률이 계속 향상이 되더니 후반기에 아직 패가 없고요. 이번 5라운드 지금 2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제 승리로 KT를 누르고 또 단독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시즌 초반만 해도 외국인 선수나 국내 선수의 부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KCC답게 또 슬라우스터터로 굉장히 느지감치 또 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KCC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디펜팅 챔피언 SK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올해 전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페인즈가 돌아오고 로프톤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지금 사실 어느 팀이라고 해도 SK를 만나기가 약간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페인즈 선수가 복귀하고 로프톤 선수도 경기 감각을 찾아가면서 디펜딩 챔피언다운 SK다운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수치상으로 SK가 6강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뭐 8경기 정도의 6강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남은 경기 한 17경기 정도 되고요. 수치상으로 불리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 개당 한 개당씩 올라가면 SK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최근의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늦은 감은 없지만 하지만 또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되고요. 하지만 SK는 알아야 될 게 이렇게 평일이지만 많이 찾아준 관중들을 위해서라도 SK다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평일 저녁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잠실 학생 체육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항상 이 잠실 학생을 중계하다 보면 이런 현란한 어떤 레이저 쇼가 분명히 이목을 집중시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잠실 학생 체육관이 한국 농구의 거의 메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네요. 추억과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곳에서 활약을 했고요. 과거의 농구대잔치 그렇죠. 거의 다 여기서 열렸고요. 대학 농구도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많은 조금은 저희 나이대의 팬들은 아마 형수를 분명히 불러익힐 수 있는 그런 성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농구대잔치가 인기 있을 때 지금 양팀 벤치에 있던 전희철 코치, 문경훈 감독 추승균 전 감독이 전부 활약했던 그런 시즌이었죠. 예. SK 나이츠의 문경훈 감독이 벌써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 전혈 이탈로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았던 문경훈 감독입니다. 네. 화려한 볼거리 그리고 학생 체육관 천장에는 뭐 수많은 별들이 그려지는 느낌이 들듯이 화려한 레이저 쇼가 이곳을 수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기밀 듀어는 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또 SK에서 데뷔를 했고요. 제가 매년 이런 선수 때도 그렇고 해설로서 여기 찾고 있는데 SK가 이렇게 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나 행사는 10개 구단의 최고 같습니다. 예예. 자, 안영 선수가 먼저 보이고 있군요. 오늘인가요? 국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안영 선수가 처음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안영 선수가 원래는 아시아 게임 때는 이제 3-on-3 국가대표였는데 올 시즌은 또 발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서 국가대표에 승선을 했고요. 또 최준영 선수가 보상으로 좀 부진해서 이번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송창호 선수를 비롯해서 헤이즈 선수 복귀 후인 네 번째 경기를 치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SK의 07상반 스타죠. 김선영 선수가 마지막으로 입장을 마쳤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승리 시에 신던 신발을 팬들한테 던져줘요. 하지만 계속 승리가 없어서 계속 싣고 있더라고요. 쌓여있게 큰일이야. 자, SK나잇츠의 베스트 라이럽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김민수, 안영준, 최준영, 김선영, 헤이즈 선수인데요. 오늘 선발 라이럽 소개해드리죠. 바로 송창, 무턴보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최준영 선수를 제가 키플레이로 뽑았는데 최준영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본인의 모습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해 있고 의기세출 소침해 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최준영 선수가 마음껏 뛰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준영 선수가 경기 중에 모션도 크게 하고 이래야 또 팀이 잘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원정팀 KCC 베스트 라인업 하승진, 이현빈, 송교창, 이정현 브라우저 주인데요. 오늘 선발 라이럽 이뤘습니다. 똑같죠? 네. 그리고 오늘 키플레이어는 송교창을 뽑아주셨어요. 자, 송교창 선수가 올 시즌 KCC에서 이정현 선수와 함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발탁도 됐고요. 이런 좋은 기운을 KCC가 오늘 잠실의 연패를 끊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두 팀이 각각 두 명씩 국가대표를 배출을 했어요. 네, 어쨌든 이정현 그리고 송교창, SK는 김선영 그리고 안형준 선수가 12명 엔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혜인준 선수가 부상에서 완벽히 복귀를 한 이후에 KCC가 또 처음 맞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초반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상대 전쟁은 2승 2패 그리고 티보 포함께 시작됩니다. 과연 KCC가 이곳 잠실학생 체육관에서의 11연패 사슬을 정말 긴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지 오늘 전체로 공격력을 좀 많이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양 팀 다 방패보다는 더 좋은 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송교창의 첫 슛은 실패. 하승진 잡았고요. 자, 무턴버, 송창무가 버틸 수 있을지. 하승진 넘어졌어요. 그리고 주워 담아서 엉덩이 송교창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승진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송창무 선수나 SK 선수들이 헬프 수비에 간단 말이에요.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태풍 선수와 전상진 전 감독도 지금 잠실학생이 찾아와져 있습니다. 송창무. 페인트존인데 시간을 끌었고 굴렸어요. 최준영 쏩니다. 어허, 들어갔습니다. 본인도 놀란 듯 표정을 짓고 있어요. 최준영 선수가 오늘 첫 슛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저 선수의 움직임이 예상 없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실 거의 시간에 쫓겨서 그냥 던졌는데 본인도 던진 이후에 상당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준영 선수의 리액션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본인 손을 보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이었거든요. 벌써부터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최준영 선수가요. 최준영 선수가 살아난다면 SK가 더욱더 까다로운 팀이 되겠죠. 이거 뭐야 이런 입모양도 이거 뭐야 라는 표정인데 최준영 선수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경기전에 SK 최준영 선수의 어떤 저런 모션이 커야 SK의 경기가 잘 풀린다는 징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가 오늘 좀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준영 선수가 의기소침에 있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안 어울려요. 항상 좀 업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일주 의원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처럼 참 안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황 선수입니다. 페인즈 손맞고 나갔습니다. 자, 남은 시간 1.7초인데요. 페인즈가 이제 부상 복귀 후에는 네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지난 세 경기는 모두 본인의 역할은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선수는 혜은지 선수가 외곽 활동이 많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브라운 첫 출신 때 샤크랑 버저비터 석점이 꽂힙니다. 자, 브라운 선수가 다소 하승진 선수가 없을 때 외곽 시도는 무리가 될 수 있지만 골 밑에 하승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대2 석점 차 규정 있는 서울 SK 공격. 김선영 꿈을 잡았고, 헤인즈. 헤인즈가 뚫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송창볼줄은 봤는데 아, 승진 맞고 난 볼. 다시 헤인즈. 두 번째 슛 쏠 때 반칙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송교창 선수가 알아야 될 부분은 헤인즈 선수를 너무 왼쪽으로 저렇게 열어준다면 알고도 못 막는 헤인즈 선수가 되겠죠. 헤인즈가 보통 어느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나요? 헤인즈 선수는 왼쪽을 줄어 쓰는 선수고요. 오른손으로 돌파를 시작하면 스피무브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아주 주특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왼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왼손은 정말 알고도 못 막는 헤인즈 선수의 움직임이죠. 자, 문경영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문경영 감독도 조금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어느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정장을 콤비 스타일로 입거든요. 하의와 상의가 다른 색상. 하지만 오늘은 좀 일체감이 있네요. 하승이 넘어졌고 일어났어요. 리완 2바운드를 잘 잡았습니다. 헤인즈 덤프 슛 들어갑니다. 헤인즈가 3점 플레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헤인즈 선수라면 저렇게 골 밑보다 미드레인지에서 흥률이 아주 높은 슛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2m가 넘는 큰 신장에 하승은 2m 20이 넘었죠. 큰 산이 넘어지면서 코트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점이 놓쳤어요. 김선영 하지만 불안이 잡아냈고 뚫고 들어가기 직전 하승진. 그리고 올라갑니다. 블락슛 안영준. 안영준 블락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김선영이 성공을 축합니다. 역시 SK가 요즘 경기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최근 세 경기도 보시면 그중에 두 경기를 한 점차 아쉽게 석패를 당했었는데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하승진. 브라운 헤인지 넘어졌고 뒷쪽으로 찬다는 것이 이잭은 잡자마자 쏩니다. 깨끗하게 힘을 가릅니다. 정연 선수가 지난 경기 인삼공사와 연장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였는데 오늘도 피로감 없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피로감 말씀하셨지만 KCC가 최근 8연전이 이틀에 한 번 골이에요. 경기가 상당히 피곤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 두 경기 다 연장 승부였었고요. KCC는요. 그리고 오늘 경기 이후에 또 이제 먼 원전 경기를 가야 되고요. 지금 브라운이 몸을 한 번 젖히면서 들어갔지만 안영준이 블럭슛을 기도했습니다. 브라운 선수가 너무 자기 할 거 다 하고 하승진 선수를 주다 보니까 하승진 선수한테 수비가 다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8대째 한 점차. 베이스라인에서 김선영이 던졌고요. 최준용. 송창무. 송창무 힘으로 들어갑니다. 브라운 대치고 왼손으로 최상궁. 현란한데요. 화려합니다. 송창무 선수는 회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른쪽 눈 보시면 약간 부었거든요. 경기전에 물어보니까 눈병 걸린 것 같다고. 잠을 많이 자서가 아닌가요? 그런 오해를 선수들은 하더라고요. 이정현 먼 거리. 이번에는 볼방. 헤인지가 잡고 뜁니다. 들어오는 최준용에게. 그리고 뒤쪽 안용준. 정조준. 짧았고요. 리바운드는 브라운. 헤인지의 긴 팔인데. 브라운. 성교찬이군요. 빈 자리를 잘 틀어넣었습니다. 지금도 연결은 됐지만 브라운 선수가 이현민 선수에게 볼을 주고 빨리 뛰어들어 들어간다면 더 좋은 톡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상대로 양 팀의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을 보이고요. 공창무. 블록슛. 하승진. 하승진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정현은 우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앞쪽에 더블팀 들어갈 때 브라운. 하승진. 그리고 하승진 올라갑니다. 성공. 지금도 브라운 선수가 바운드 패스가 아닌 미롯볼을 띄워줬기 때문에 하승진 선수가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2대9. 3점 차. KCC는 송교창 선수가 지금 헤인즈 선수를 박스앤드온으로 따라다니고 있어요. 박스앤드온은 하승진 선수가 볼도 안 되고 큰 손금만 따라다니는 걸 얘기합니다. 전담이군요. 그렇죠. 무리가 아닌 것이 헤인즈를 막기만 한다면 절반 정도의 어떤 점수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 현대농구에서 잘 나오지 않는 슈비인데요. 그렇네요. 저희가 이 화면을 잘 편집을 해줘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렇네요. 브라운 거의 자기 자리에서 던졌는데요. SK가 공을 소유했습니다. 한 점차 비전의 SK 공격. 김선영 좌중간에 안영준 선수가 잡았고요. 안영준 오른쪽으로 돌면서 외곽으로 최준용 열렸습니다. 쏩니다. 안 들어가네요. 아쉬워하는 최준용 선수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송교창, 이현민이고요. 짧게 주면서 이정현. 그리고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대한맞고 공격권은 계속된 KCC. 브라운은 왜 파울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송창무 선수의 돌파 장면이 나오는데요. 골 밑에서 여유있게 회이크 쓰고요. 브라운 선수 보시면 앞에 이현민 선수 주고 뛰어들어도 되거든요. 뺏길 뻔했어요. 네, 행운이 좋아서 마무리는 됐지만 벤치에서는 가슴이 달콤한 그런 장면이었겠죠. 더러웠습니다. 자, 1쿼터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이 4분 30초인데요. 한 점차. 문경 감독이 첫 교체를 지시를 했고요. 최준영을 쉬게 해주고 최부경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최부경 선수도 헤인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외국인 선수들이 부상일 때 굉장히 골 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수응을 했던 선수입니다. 본인 무릎도 뭐 정상이 아니고요. 정말 혼자 고군분투를 했었습니다. 이정현. 속았어요. 팩크 속았어요. 팩크 슛. 실패. 그리고 이현민 뛰었고. 브라운에게. 또 속았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2대 패스. 실패. 두 번의 공격이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SK 공격. 오른쪽 안영준 선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SK가 잡고 있습니다. 오중간에 애런 헤인즈. 성교창. 이번엔 세빼기 횟 점프슛 성공. 자 개인주 선수가 이 슛을 확인함으로써 몸 상태가 100%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몸 상태를 문경 감독이 참 그토록 기다렸었는데요. 올하운드 들어서 이제 몸 상태 올라왔습니다. 13 대 12. 이제 역전을 성공시키고 스피닝 모드 올라갈 때 안영준의 파울. 자 지금 송교창 선수가 굉장히 멋진 동작으로 복수를 합니다. 자 헤인즈의 뭐 전매특허죠. 자 왼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스타백 이후에 점프슛. 헤인즈 선수는 3점보다 이렇게 3점슛 한 발 앞에. 맞아요. 미드레인지에서 슛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 복귀 이후에는 네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이재윤 선수가 거친 숨을 내쉬고 이제 벤치에서 조금의 휴식을 부여받으면서 김국창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김국창 선수도 이제 경희대를 졸업하고 굉장히 집중을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요. 저 선수의 단점은 잔부상이 많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시즌 14.3 득점의 선수. 자 두 개 모두 성공시키는 송교창 선수입니다. 송교창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 평균 득점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사실 고절 루키의 신화를 쓰고 있는 송교창 선수인데요. 자 송교창 선수에게 바란다면 본인이 맡고 있는 헤인즈 선수처럼 슈팅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자 최준형. 자 헤인즈 여의치 않자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그리고 김선영이 3점 짧았고요. 리바운드는 KCC. 송교창이 뛰입니다. 반대편 이현민. 김북찬의 연결. 오중간에 있고요. 템포를 조금은 조절해 보고 있습니다. 송교창 이번에 어떨까요. 짧군요. 김국찬의 리바운드. 외곽으로 정의재. 거기 송교창이 슛에 대한 감각을 저희가 말씀을 해 드렸는데. 슛을 쏠 때 다소 멈칫거리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브라운. 송교창에게. 송교창. 슛을 배웠고요. 김선영. 슛입니다. 올라갑니다. 싸우를 얻어냅니다. 정의재 반칙. 김선영 선수는 앞에 수비가 있건 없던 간에. 정말 스텝 하나는. 속공 스텝 하나는 정말 최고고요. 직전 장면이죠. 송교창 선수 보세요. 지금 계속 현진수만 따라다니죠. 밀착 마크하면서. 적게 보시면. 송교창 선수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네요. 송교창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현민. 제 첫 고. 정의재까지 제치는 과정에서의 반칙을 얻어 있습니다. 농구에서는 합법적으로 볼을 가진 선수가 스텝을 두 번 밟을 수 있습니다. 그 투스텝을 가장 유용하고 현란하게 밟는 선수가 바로 김선영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예. 다시 뭐 종종 유료 스텝도 보여주면서. 현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선영 선수인데. 자신있게 속공 플레이를 하면서 자유투 소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양 팀이 올 시즌 2승 2패로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1쿼터지만. 양 팀 감독들이 굉장히 바쁘게 선수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기훈 선수가 들어간 SK고요. 송창룡 선수도 KCC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SK는 최준영 선수가 탑에 서면서 SK의 시그니처 수비죠. 그렇네요. 드랍전으로 수비를 바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수비가 아주 쏠쏠하게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지난 모비스전도 그랬는데요. 브라운 외곽으로 정의재가 쏩니다. 실패. 일단 수비가 성공을 하는 SK입니다. 최준영 반대편. 변기훈. 다시 탑쪽에 최준영 선수입니다. 이제 송창룡 선수가 수비하는데요. 반대편 길게. 이현석 바운스 패스 최부경. 그대로 쏩니다. 실패. 히빈. 다시 한 번. 이만두쌈. 변기훈 쳐냈는데 송창룡이 거머쥡니다. 열심히 뛰로 송창룡. 반대편 김국찬. 브라운. 올라갑니다. 성공. 상대 반칙까지 들고 있는 브라운. 그렇죠. 브라운 선수는 저렇게 달려주면서 받아 먹어야만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죠. 예. 자 지금 통배창 선수가 앞에 달리는 김국찬 선수를 잘 봐줬고요. 자 두 명의 숲을 펴치면서 브랜든 브라운이 본인의 득점과 자이트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가 저렇게 속공 가담을 해준다 그러면 수비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축하자의 투 선거. 더군다나 브라운 선수는 윙스팬. 팔 길이가 굉장히 긴 선수입니다. 인정합니다. 자 하승진이 들어가 있고요. 자 브라운을 2분 남겨진 1쿼터에서 빼주고 있고요. 이제 로프튼이 들어가고 있는 SK입니다. 로프튼의 최근 경기력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로프튼 선수도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에서의 MVP를 받은 이후에 운동을 계속 쉬었다고 해요. 그래서 SK에 오면서 지금 경기를 거듭할수록 본인의 컨디션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장거리에 대한 자존심이 상당하다라는 스태프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슛이도 하잖아요. 굉장한 뻔뻔함이죠. 첫 슛은 실패. 자 이현민. 페이크로 변기는 속였고. 성창용 다시 한 번 안형준을 제치고. 쏠렸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KCC입니다. 과정도 잘 좋았고 KCC가 잘 나갈 때 나오는 부분.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마다 제 몫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KCC의 석점을 좀 막아야 되는 SK인데요. 사실 상대전적 2승을 2개를 거머쥐었을 때도 SK의 석점으로 KCC를 이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경기. SK가 전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때도 SK가 멤버상 굉장히 불리한 위치였어요. 부상 선수도 많고. 하지만 이 외곽슛이 굉장히 잘 터졌기 때문에 높이가 강점인 KCC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창진 형 암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족쇄가 풀어진 건 아니고요. 기다려보는 시점이 되겠고요. 변기훈의 슛 동작 과정에서의 반칙이 지적되면서 자유투 3개가 부여되게 했습니다. 변기훈 선수는 SK에서 가장 확실한 슈터입니다. 이런 슈터를 저렇게 자유투 3개로 슛감을 잡게 하는 것은 KCC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겠죠. 어그먼 감독의 모습 잠깐 화면에 비춰졌는데요. 사실 변기훈 선수의 이 잠재력 대단하잖아요. 그때 3라운드로 기억되는데 한 경기 20점 이상의 대박 경기를 한 번 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폭발력이 있는 선수고요. 외곽 슛도 움직이면서 구사할 수 있는 무슨 슛을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슈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외곽 때는 뱅크슛 이후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보통 뱅크슛 쏘는 선수들을 봤을 때 슛을 쏠 때 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또 뱅크슛으로 자유투 2개점. 저 뱅크슛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오히려 45도 이런 윙 쪽에서 쏘는 것보다 저렇게 정면에서 뱅크슛 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계 중에 2개 이미 성공. 모두 성공이네요. 20대 18 두 점차. KCC가 근소하게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에 유현준 그리고 또 역시 짧은 머리에 김극찬 선수가 들어가 있는 KCC고요. 두 선수가 무슨 잘못을 했나 봐요. 두 선수만 머리가 짧네요. 상무 같아요. 송창무 선수가 웬만한 어떤 외국인 선수와도 견주어도요. 힘에서는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SK의 지난 경기 모비스와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는데요. 아거나 선수가 송창무 선수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힘이 느껴지나 보죠. 지금 하승진을 맡고 있는 송창무 선수고요. 김무찬 스텝이 풀렸습니다. 뺏어내고 있는 변기훈. 오른쪽에 최준영 선택. 더블 플러치 선거. 동점을 만들고 있는 서울 SK나이치입니다. 최준영 선수가 달려주고 득점을 하면 본인 컨디션도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모르게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준영 넉 점째고요. 유현준 앞에 럽툰이 있습니다. 김국찬이 다시 송창무. 송창무가 어떻게 버텔지 입을 막 다물고 수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승진 올라갑니다. 하승진. 일단 반칙을 얻고 있습니다. 송창무 선수가 정말 있는 이껏 버티고 있는 표정이 있었어요. 송창무 선수는 어쩔 수 없죠. 아예 송창무 선수 보세요. 앞에 하승진 선수가 기대 있잖아요. 앞쪽으로. 저렇게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최준영 선수가 또 여유롭게 성공 마무리하는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조금 자신감을 회복한 최준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1쿼터 첫 슛이 약간 행운성 있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좀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수 때 하승진 선수. 또 은퇴한 서장훈 선수. 김주성 선수 다 맡아봤잖아요. 그나마 서장훈, 김주성은 저랑 10cm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어금니 꽉기무금 막을 수 있는데. 하승진 선수는 얄미울 정도로 그냥 벽입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성공시키는 하승진 선수고요. 1쿼터 남은 시간 19초. 한 점차 빚어있는 서울 SK입니다. 샤클락과 게임클락은 3초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럽틴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3점의 박자 중에서 깨끗하게 꽂아놨습니다. 역시 중장거리에 대한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럽틴입니다. 로르패스 하승진. 남은 시간 0.2초. 이렇게 마지막 공을 푹 뿌렸는데요. 23 대 23. 역시 예상대로 오늘 두 팀은 역시 공격력, 국점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렇죠. 시즌 2승 2패에 이런 통정을 가진 팀답게 1쿼터도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경기도 박빙, 그리고 이하 깃거리도 많은 오늘 두 팀의 대결. 잠시 후에 2쿼터로 안내하겠습니다. 잠시리 학생 교육과입니다.